예 여기가 바레이 내셔널 뮤지엄 입니다 예 맏 하프 바흐라인 왓다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또 넓은 것 같구요 한적한 거리가 계속 보입니다 예 바흐라인 내셔널 뮤지엄 마사프 바흐라인 왓다니에 왔습니다 예 바흐레인 동남부에 있는 인공지역 입니다 예 표시된게 그렇습니다 아 여기 교황도 방문을 한적이 있나봅니다 보니까 법 프랑스스 이즈그가드드 에스 더 패스 포업 투 트러버 주 드 킹덤 업 바흐라인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이게 그 행사 때 어떤 체량인 것 같습니다 바티칸 교황을 모셨던 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바레인 포럼에 이제 교황이 참석을 했는데 이제 여기 앉았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나름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죠 리가 와 말타까 인 카사살 하다라트 다크 밀루 타와렉 다크 수울 말라마의 수업 와 사카파트 마사프 바흐라인 마사프 바흐라인 마사프 바흐라인 바하인에서 가장 큰 퇴포도를 보았는 것입니다. 바하인의 큰 퇴포도를 보았습니다. 바하인에서 가장 큰 퇴포도를 보았습니다. 이런 척박한 그리고 건조하고 더운 바레인에도 옛날의 고대시대에 이렇게 세틀먼트가 있었다니, 정착촌이 있었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코펠은 오만에서 배송되었습니다. 코드의 텍스팅은 120킬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이거 보는 순간 진짜 좋아하실 분들이 몇 분 떠오르는데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이제 그 쇠끼 문자죠? 옛날에 많이 발달했던 그런 문자인 것 같은데 전 이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은 진짜 이거 해석 잘 하실 겁니다. 셰켈이라는 단위가 여기도 쓰이고 있다는 게 좀 이상적인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대지역 교류에 가는 것 같습니다. 인더스 문명 쪽에 저기에 이제 내용 쪽에 나와 있고 그리고 오만 아르 에미리트 쪽에 마간 그리고 딜문이라고 바레인 쪽에 그리고 수메르가 지원급되어 있습니다. 예, 석기 시대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초반부에 딜문 그 다음 초기 딜문 중기 딜문 그 다음에 이제 후기 딜문 틸로스 시대 초기 이슬람 그리고 중기 이슬람 끝까지 봐서 이제 현대까지 모던타인까지 옵니다. 이거보고 진짜 좋아하실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헤헤 와 딜문 트레이트 코퍼 애널리시스 메타 오브젝트 엘란 메소스포타미에 메타 오브젝트 메타 오브젝트 메타 오브젝트 메타 오브젝트 메타 오브젝트 만들어 주세요. 여기서 딜문 은 바레인이고 그리고 엘란은 페르시아 지역이죠. 이란 지역이고 현재 메소포타미아는 현재 이라크나 뭐 이런 시리아 그런 쪽인데 이렇게 지금 교역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교역이 되고 있다. 여기서 까지 이런 세계문자 문서들을 제가 볼 줄 몰랐습니다. 여기는 마흐라인 바레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흐라인입니다. 크게는 인더스 무명지역 이랑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무명지역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지역 그리고 좀 작게 봤을 때는 또 이렇게 라베이니트 오만지역 또 하나 덧붙이자면 페르시아까지 완전 허브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그레인 이었습니다. The quest of Gilgamesh. It has been taught how from the beginnings of mankind. Dilmun was a land of eternal youth, holy land without sickness or death. Inscreption by Sargon of Asria, Uperi, king of Dilmun, whose abode is situated like a fish, thirty double hours away in the midst of the sea of the rising sun, heard of my lordly might and sent his gifts. 와 쓰기문자가 진짜 많네요. 이미 다 해석이 다 됐겠죠? 예 쐐기문자들이 진짜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야 이건 오만 콩립밥물관하고 좀 다른데요. 거기는 큐니폼 많이 못 봤는데. 자 이건 이제 중기 딜문 시대의 얘기인데 왼쪽 보시면 사이프러스, 그러니까 키프로스가 보이죠? 그게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구리가 메소포타미아로 가고 또한 동쪽에서는 옛날 오만 쪽이었던 마간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구리가 전달되는데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그 사이에 딜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딜문 여기 있습니다. 현재 바레인입니다. 예 오른쪽 위에 큐니폼이 하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닌 말고. The name of Dilmun by not probably corrupted to Thil-1 was Helenized to Thilos. 그리고 Alexander 내용 나옵니다. 네 라스 아리 칼라에 있던 성읍. 그러니까 이름은 이게 틸로스 포트레이스라고 하네요. 틸로스 요새. Never since the great days of the copper trade had so much commerce passed through behind as in the period from about 200 BC to 200 AD. Have you understood a belief WHAT the books are called? What if because some e- 체크댕 현재ły acceleration of Bohranianni word associated with donation to Bahranianni obligatory so you don't consider this evil raheewaereayna women. 광수, living a great quantity of pearls. Middle Islamic settlements. After the Kalmarthian domination, the Uyuni dynasty in the 12th century was marked by religious, cultural, and economic reviv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래도 북부 settlement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Kanaat. The Kanaat were an extensive system of underground water channels used to transport water from springs for irrigation. Kanaat는 세계지리 시간에도 이렇게 아랍지방, 중동지방에 발달한 어떤 물 시스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아라비 인스크립션이 또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게 바레인에서 발견됐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여기 아라비 인스크립션 수도 되게 많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레인이 만들어진 알레카미스 모스크고요. 시기로 치면 8세기 초반입니다. 717년에서 720년 사이에 지어진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아주 이슬람 초기입니다. 오이 형, 밥 잡 샀어? 그렇다고 해주신 것. 저는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아라비 인스크립션의 시스템입니다. 이슬람 이슬람이 12개월은 29일이나 30일 정도입니다. 354일 정도, 11일 정도는 11일 정도입니다. 31개월은 31일 정도입니다. 칼렌더는 622년에 622년을 시작합니다. 이 여성들이 머리 케어하는거, 헤어케 하는데 쓰이는 물질들이라고 합니다. 그의 여성들은 결혼식일 날에 622년을 받았습니다. 그의 여성들은 결혼식일 날에 523년을 받았습니다. 그의 여성들은 결혼식일 날에 322년을 받았습니다. 복장들은 523년을 받았습니다. 결혼식일 날에 523년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을 받을 때 바흘 라이니의 가게는 여름과 여름에 비해 격렬한 추억을 제거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대구의 가게는 여름과 여름에 비해 격렬한 추억을 제거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나라의 가게는 여름에 비해 격렬한 추억을 제거했습니다. 그 두건에다가 검은거 있죠? 두르는거 이렇게 생긴거 이게 이제 에깔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그렇게 적혀있구요 그리고 쉬트파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다른 머리천 다른 색깔이 에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도브 역시 장옷인데 여기서는 마치 여성이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네요 도브 일단 장옷이구요 그리고 이제 세루왈 사루왈이라고 바지거든요 바지도 역시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조금 정리해보면 두건이 있죠? 두건이 있고 위에 이깔 쓰고 있고 이게 이제 비시트를 장옷을 입고 있구요 이분은 도브라고 하는걸 입고 있고 안에 바지를 입고 있을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머리에 쓰는 구트라 라는 것도 같이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자처럼 생긴겁니다. 이것도 착용을 합니다. 이 바다 이 바다 이 바다 이 바다 이 바다 문제 이해저의 인위가 시작되어 있는 영향을 발견한 문제를 통해 일본의 문제를 통해 일본의 문제를 통해 왕이의 인위가 만화의 문제라는 문제라는 articles 이 문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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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라고는 한국의 문제라는 문제라는 문제라고 하거든요 It was founded in 1920 with a president, secretary, and eight members chosen by the ruler. The Manama Citra Causeway was opened in 1977 and the Saudi Causeway in 1986. Sheikh Issa was born on 3rd June 1933 in the eldest son of Sheikh Salman. Zebra because I had 어떤 halfwayarrões to go back and look for the Bible? Funcionately, this comes from the indigenous community from the stairway. Yes. such as theesar side of the boat, have not been enough now and already going to the sichểm of the same day as well. The island of Baleen from the‑aska Chinese geron is Sky voting y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